한글자막 by 한효정 의미가 없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너무 위기를 만났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굉장한 밥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이제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루시아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전세계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독일을 이겼다 이래가지고 전세계 뉴스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독일이 한 수 낮은 축구를 했어요 옛날처럼 잘하지 않고요 이번에 호날두라든지 메시 같은 거 다 탈락했거든요 그 외근과 주위의 선수들이 수준 높은 선수들을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늘 그런 걱정합니다 감독이 우리가 박주영 선수가 하는 사람은 한 수 위거든요 그건 빼고 막 날뛰는 선수들 쓰잖아요 제가 갑자기 전문가 다니면서 축구 얘기를 왜 합니까 맥주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맥주절이 뭡니까 아니 뭐 보리 맥주절, 보리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나라 아니냐 이스라엘의 3대 절개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게 알면요 진짜 그건 수준 낮은 거고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흑암에서 건져낸 나를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오순절, 그게 맥주절입니다 다 죽는다고 봤는데 광야에서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수장절 이 세 절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잡으셔야 돼요 인생 광야길 갈 때 가장 위급할 때 주신 답입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단어 기억나시죠 광야의 백성들은 굉장히 수륭났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광야 가는 백성들이요 먹을 거 없으니까 원망하고 먹을 거 있으니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산업체를 가거나 현장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도요 그런 가족들이 많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절기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출애급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약을 잡으세요 이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급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약을 놓치면 불신자의 노예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른 날 해방시켜 낸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하고는 무너졌는데 은약 잡은 사람에게 오순절의 은약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맥주절은요 광야의 위기를 이겼을 때 주신 절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특히 우리 렘넌드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잠깐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은약 잡고 있으면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있다 그 말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진짜 은약 잡으세요 잡으려면 안 속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어디에 속습니까 아 우리 가정은 어떻고 속지 마세요 우리 가문은 어떻고 또 우리는 또 회사 가면 회사 분위기가 어떻고 이렇게 속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은약만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순절입니다 이 단어가 맥주절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은약 잡고 정말 수준이 있으면 더 좋고 은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있어요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2장에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여러분 회사 같은 데 가면 분위기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또 분위기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이 보이기도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듭니다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그때 답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니까요 렘너드 알겠죠? 절대 속지 마요 여러분이 자꾸 사단에게 속으면 대척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 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맥주절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맥주절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근지신 그 은약입니다 또 하나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 맥주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은약 놓치니까 불신자 종이 되다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예언으로 했잖아요 해방되어 나온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지 않도록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때 주신 은약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말세의 남녀 종들이 성령 충만하게 입게 될 것이다 너희 청년들과 노인들과 자녀들은 미래를 말하고 꿈을 꾸리라 말세의 남녀 육체에 성령을 능력을 부풀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은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놓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문제와도 은약 딱 잡으세요 말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는데요 우리 렘넨트들이 밖에 나가면요 선배들 말이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30분밖에 안간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말이에요 막 선배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렘넨트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바깥에서 자꾸 오라 할 정도로 잘해요 그렇게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자꾸 술 먹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데 적당하게 잘하면 되는데 소가 넘어가요 이래가지고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이 나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아주 많잖아요 그게 얘가 속한거에요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구속이 됐버려요 구속이 되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걸 하는 거지 누가 착하다 뭐나 이런 거 없어요 이러가지고 3년형을 때려버렸어요 그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그러면 법에서 뭐 네가 어리다 당황스럽다 누명사다 가라 이렇게 합니까 애들을 망치는 거지 우리 렘넨트도 속지 마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 그것 다 허풍이고 거품이고 공갈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은약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막이 돼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또 포로가 돼 포로가 돼서 또 이 얘기했습니다 말세의 남녀종에게 물붙듯이 성령을 부어리라 그게 맥주들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 만났을 때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친구 얘기 듣지 말고 어떨 때는 가족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마지막 때 혼란 시대에 올 때 그때의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교인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묻어두고 세상 달란트만 사용하다가 죽을 것이다 마지막 때 되면 교회에 염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죠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기다리다가 등에 기름이 없어서 쫓겨나게 될 거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날의 풍속을 조금 봐야 돼요 결혼식을 세 번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약혼식이죠 정혼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행사를 하는 거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잔치를 하고 나면 또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또 잔치를 해요 우리 신랑 생활하고 똑같죠 은약, 예수님 제림, 천국, 비슷해요 좌우지간 두 번째 결혼식이 뭔가 하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결혼식의 전통이라니까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몇 시에 온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주로 언제 오겠다는 말이죠 편하지 않은 시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로 언제쯤 오겠습니까 새벽쯤 오겠지요 왜냐 신부가 가장 피곤할 때 그 먼 거 아니니까 건강도 뭐다 많은 걸 체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옆에 같이 있는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신랑이 안 와 그래가지고는 다 잠들었을 때 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다섯 명의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지에 있는 이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불을 켤려는 게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 이 기름을 당신이 주면 당신도 불을 못 켜고 나도 못 켜고 있는데 당신 그냥 가라 나는 불을 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눈치채겠지요 마지막 때의 성령의 기름이 능력이 없으면 빛을 밝힐 수가 없다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랩런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눈에 안 보이는 악령 잡힌 사람들이 문화를 장악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등불을 켜라 마지막 때 흑암 세력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와 모든 문화를 장악할 겁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도록 은약 잡아라 이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하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맥주절 은약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사삼 땅 끝까지 가서 정인될 것이다 이 은약이 마가다락방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며 이 말씀이 바로 맥주절 날이 이러며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곡식이 문제 아닙니다 이게 날짜가 사실 또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혹은 위기 때 혹은 마지막 때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확실한 은약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인만웰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인본주의도 쓰지 마라 방법도 쓰지 마라 오직 복음만 해라 참 능력이 무엇인지 증거해라 교회가 무엇인지 증거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무슨 교회가 장사하는 데입니까 베레벨 인재들이 다 모여서 베레벨 걸 다 만들어내고 싸우고 망하고 그렇게 하납니까 마지막 때 되면 그런 구분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여러분 진짜 은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몇 번 얘기했죠 한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그 질문을 해보라 그건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할 때 한 번도 그 질문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해보라 목사님은 그런 설교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면 뭐라 하실까 그거 해보라고 한 거예요 책까지 나왔잖아요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 책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고 밖에 나오면 속아보니까 그런 시라들만 나온 내용인데 굉장히 읽어볼만 해요 얼마만큼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저보고 교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소리 듣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복은 못 전하고 있어요 어떤 간혹 우리 지금만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옛날에 우리 친척 가족들이 가정에 대해 사랑이 없다 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전동은 더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계속 요셉 괴롭힙니다 그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울왕이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거 맞추면 안 돼요 그렇죠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민들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저 바벨론 폴레 같은 사람들 먹는 것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을 맞추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렘넘넘을 기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렘넘트다 당당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당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렘넘트다 나는 세계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아요 그러니까 제보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응답 하나도 못 받았다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은약을 바로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은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그때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배경이 되어서요 많은 하늘의 응답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에 일어나요 지금 이 시간에 은약 바로 잡았을 때 세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권세 허감 세력이 결박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좀 오후에 2부 때 설명하겠습니다 2부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니 회사 가보면 안 그런데 체험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역사에 나 보면 알 거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하나님 말씀 지금 세상에 나오면 안 맞는데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은약자고 기다려 보세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 그 버들류 씨 집안에서 우리 집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들은 축복받고 그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안해가지고 자기들 뭐 상을 당했는데 연락 안 해요 저도 뭐 바빠서 안 가요 그래서 우리 마을 얼마나 복음을 휘팍하는지 다 망했어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한 게 생기는데요 거기서 교회 몇 명 더 갔다 나갔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동에서 우리 집 밖에 없어요 참 미안합니다만 그 동에서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복음이라는 집으로 딱 만들었어요 정가 확실하다니까요 요즘 이제 그 망했던 사람들 속에 저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거 아닙니까 헛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 50년 만에 친구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헛소문을 듣고 있어요 야 너는 말이야 목사가 됐는데 니 뭐 성공했다면서 다 성공은 한 건 아니고 목사가 됐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밖에 몰라 많이 배운 친구들인데도 만나 얘기하면 이것밖에 몰라 그 수준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 주역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언약 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않게 주옵소서 참으로 엉뚱한 것 붙잡는 교회 되지 않게 주옵소서 참된 승리하는 민족 나라 세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 정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에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위기 때 80노인 모세에게 주신 은약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바벨론 위기 때 주신 오순절의 은약 성취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취역되도록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드린 예물의 일천만 배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일천만 제자를 파손케하옵소서 인마누엘 교회에 일천만 제자 파송할 237나라 살릴 재정 은약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은약을 제대로 회복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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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